한 달 전에 치러진 올해 첫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공부한 청소년 전원이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양명희 센터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이름이 두 개인가요? 왜냐하면 꿈드림이라는 이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인데요.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우리 지역은 저희 도센터와 서귀포시센터, 제주시센터 3개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업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비진학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제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상황도 좀 궁금한데 혹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이 있나요? 저희 지금 제주도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이 학업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학업 중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게 된 건지요? 학업 중단은 청소년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과 복지 소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 자원 손실과 비행 범죄 연류 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지원하는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됐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저희 기관이 2004년부터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서 제주 지역 모형을 구축해 왔는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간 협업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역 사회의 책무성이 강조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학대 운영하게 된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 꿈들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지원을 통해서 학업 중단에 이루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지원을 통해서 정교 학교로의 복교,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대학 진학 등을 조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 지원을 통해서 직업체험, 취업연계,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굽식과 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동아리 활동과 꿈들임 청소년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월에 치러진 올해 첫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통해 공부한 청소년 전원이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모두 110명이었죠. 혹시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저희 종사자들의 굉장히 촘촘한 관리와 따뜻한 응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내 꿈들임 소득 110명 전원이 합격하는 캐거를 거두었던 데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역량과 잠재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들이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점차로 소속감의 부재, 교육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뭔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 학업 공백에 따른 불안을 느낀 나머지 방황하다가 저희 꿈들임을 찾게 되는데요. 저희 꿈들임을 통해서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 정서적인 안정도 되찾고 그리고 이제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성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합격,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도와 시, 꿈들임 3개소를 통해서 권역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전화 064-1388로 연락 주시면 가까운 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꿈들임이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앞으로 정말 꿈을 이루고 또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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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